할머니 말 잘 들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지. 응. 말 안 들으면 나쁜 사람이야. 너 너 나쁜 사람 됐라고 할머니 말 안 들은 거야? 할머니 말 안 들으면 할머니 가보면 어떻게 할까? 상기 혼자. 아니 그전에는 잘 입었는데 이번에 와서는 안 입어요.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가요? 모르겠어요. 어쩐지 이것만 입자고 내놓으면 울고 불고 할 수 없어. 할머니에게 상규는 뭘 해도 안쓰러운 손 줍니다. 상규 아빠도 보자. 상규야 예쁜 옷 입어야지. 여기 숀터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는데. 저거 싫어? 저거 아파? 상규야 이 발 간질간질. 밑으로가 아직 안 되네. 상규 이쪽 발은 간질간질. 할머니는 그동안 걷기 힘들어했던 상규의 발 상태가 걱정입니다. 누나가 이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규가 발이 위로 힘이 안 올라와서 지금 여기 신경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상규가 화상으로 발 올리는 신경이 좀 손상이 됐어요. 그래서 보조기를 안 해주면 나중에 이렇게 까치발이 돼가지고 상규가 걸음 걸을 때 잘 안 돼.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를 상규 힘들어도 계속 채워가지고 걸어야 되고요. 상규가 처음에 화상외과에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요.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발목 구축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보조기 착용을 좀 애기한테 해줬고요. 현재도 지금 상규 같은 경우에 척추 측만증이 진행이 되면서 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. 걸을 때도 뒤통거리게 되면서 통증이 발목에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. 까치발이 된다고. 잘겠다. 말 안 돼. 난 이 발을 눈에 한지 안 돼. 이 발을 오래? 여기. 올려봐. 올려봐. 열을 거 올려봐. 보조기를 끼고 살아야 한다니. 갑작스러운 진단에 놀란 할머니는 아무래도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며칠 뒤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새벽 기차로 서울에 도착한 엄마.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거짓말처럼 병실에 엄마가 왔습니다. 어디 갔다 왔어? 엄마. 네. 엄마 찾아왔어? 응. 엄마가 없어져서 엄마 빨리 왔어? 응. 그저 미안하기만 한 할머니. 뭐 먹었어? 빨리 하고 또 내려와 가야 돼. 그래. 나락 피고 생겼어? 나락 피고. 나락 피고. 고주남론 하는 별로 안 죽고. 좋아 안 좋아? 좋아. 좋아?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. 여름까지는 엄마와 할머니가 번갈아 지켜줬던 상규의 병실. 엄마가 병원에서 2개월 공급소리가 있을 때 있고. 그 뒤로 내가 지금 4개월 차에 있는 거예요. 항상 마음속에 엄마가 그리운 거야. 우리만 하면 엄마 보고 봐. 엄마 보고 봐. 엄마 보고 봐. 언니 가서 안아줘 보라고 그래요. 엄마 아빠. 엄마 아빠. 저 엎드려 볼까요? 아프지만 그래도 사라진 손주. 안쓰럽기만 한 며느리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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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는 아프지 않고 더는 울지 않게. 그런 날이 빨리 오길 할머니는 기도해 봅니다. 상규를 업으면서 서로에게 미안하기만 한 엄마와 할머니. 엄마와 할머니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부치지 못했습니다. 서울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. 4살 상규의 치료는 그 긴 거리만큼이나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. 하지만 상규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.